레벨 업! 이거 뭐예요? 우와 맛있겠다 근데 초코 시럽인가? 뭐지? 초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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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감자튀김에 초코 뿌려주잖아요 배고파 초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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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줄까? 물 줄까? 물 줄까? 네 옷 벗고 있어 초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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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! 뭐지? 무슨 뭐가? 왔다! 여기 올라타서 앉아야 돼! 뭐가 나왔어요 뭐야? 꽃게탕 맛있겠다 네 꽃게탕이 진짜 예술이다 오늘 먹을 맛있다 우와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간장게장 대박이다 진짜 맛있어 알도 있어 죽은 갈치예요? 응 네 여기다 수현이고요 우와 그건 뭐예요? 전복장이에요? 네 이게 전복장이야 언니가 나의 행복을 뺏어가는구나 뺏어가서 얻은 전복장 여러분 주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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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예리의 풍선을 뺏어서 이겼잖아요 고맙게도 상품이 4개니까 하나를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거예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 오늘 온통 오랜만에 한 거예요? 그니까 나눈다는 거지 응? 아니 괜찮아 그냥 맛있게 드세요 괜찮아 이들이ност 어? 이게 아닌데? 괜찮아 먹어볼까요? 먹으면 되요 잘 먹겠습니다 어어 알도 있어 넥 간장게장 너무 맛있게 생겼어 얘 원래 손으로 tätä 먹어야 되는데 맛있지? 黨 메쓰 수시를 시작해서 메스 메스는 뭐야? 메스 대박 이게 뻘커 있는 거 어? 아 나 안 먹었는데 아니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이모부가 가르쳐줬어 얘를 아 이거는 어떡해 맛있어? 진짜 맛있어 이런 맛이야? 응 진짜 잘하는데 평균보다 맛있는 맛 이게 이건 개딱지 여기다 밥 넣어서 비워먹어 음 되게 달다 맛있어? 드디어 여수에 온 기분이 드네요 아 이거 미안해 여수 간장게장 어렵지 않아요 으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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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 으하하 으하 으하 진짜 맛있어 안짜요 안짜. 안짜요. 달아 sequence 시키는죠? 시키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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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어머, 너무 맛있겠다. 맛있어? 응. 맵다. 말랑말랑 맛있어. 응. 어떡해? 딱 물면 살이 안에서 나오거든요? 그냥? 응. 이렇게? 응. 그, 그 안에 잡고. 응, 그렇게. 맛있어? 괜찮죠? 밥이랑 같이 먹은 그거. 난 무슨 무슨 표정인지 알 것 같아. 아니, 이거 처음 먹으면 약간 그 맛없어? 그냥 초콜맛이 있는데. 아니, 이거 처음 먹으면... 너무 초콜맛인데, 이분은. 처음 먹으면 이거랑 초콜맛. 처음 먹으면 이 분 엄청 잘 먹고 있어, 내 분은. 시안적이야? 맛있어? 언니, 저기 게딱지에 밥. 맛있어? 꼼꼭히게 먹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어. 언니가 한 번 만들면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야? 저기에, 안에 내장들 이런 게. 뭐지? 뭐가? 알도 있고. 조금만 더 큰 거. 아... 어? 진짜 계속 나왔네. 네. 이거... 한 다음에 밥을...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밥을... 되게 공소해. 내가 게딱지에 게딱지가 꼈어. 아파 안 해?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, 진짜 맛있어. 내가 네 표정을 봤는데 어떻게 먹어? 아, 너무 생소해서 그런가? 아파, 이빨에 게딱지가 꼈어. 아, 계속 먹을 거 맛있다. 맛있어, 꼬자. 아, 이거 계속 먹으니까 맛있다. 아, 이럴 때. 아, 진짜 한 번만 먹으면 안 돼?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. 아, 내가 네 표정 봤다고! 아, 그래서 너 먹어도 안 먹어. 맛있어. 맛있어. 우리 엄청 잘 먹고 있어, 우리 테이블을. 왜 맛있지 않아? 맛있는데? 맛있는데 진짜? 나는 원래가 좀 목불컹한 걸 별로 안 좋아. 그럴 거 같아. 저는 별로 안 좋아해, 약간 입 안에서. 물 좀.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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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안 좋아해. 나는 고기처럼 내가 씹는 거죠. 응, Landesregierung. 고기처럼 내가 씹는 거 좀. 얍. 야, 갈치 살 완전 똥똥 똥똥이. 하나. 한 번만 봐? 갈치 살. 갈치 먹을 사람. 간장게장 때문에 안 들리네. 간장게장 때문에 안 들리네. 저요. 저거. 기다려. 내가 이 생선 살을 잘 바른다고. 쪄가 확 풀리던가 이제. 가시들이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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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맛있네. 맛있지? 가위도. 준비가 됐는데. 완전 콕콕해. 땡큐. 저거 줘봐. 내가 해줄게. 이거 똑같이 하는데. 맥스. 날카로운 가위질. 나 되게 방금 의사같이 던졌다. 되게 날카로운 가위질이었어. 이렇게 먹은 게 있어. 이미 뜨거운 거. 날카로운 가위질. 먹어봐. 야. 음. 얘가 맛있네. 이거 쏟아놓을 줄 알았어. 족발 뜯는 줄 알았어요. 아. 맛있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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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ought. 아. 그건 입맛에 맞아요. 이거? 얘는. 괜찮아. 자. 익혀 먹jä. 뭐든지 익혀 먹어야돼. 그러는지를. 간장괴석친 맛은 왜 저러는 거야? 간장괴석친 맛은 왜 저러는 거야? 콜라에 이렇게 찜는 맛이 있어야지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? 왠지 언니 옆에 가면 받아줄 텐데 왜 하필 여기 와 왠지 언니야 대박 뭐? 가질래? 가질래? 맨디 맞아 갑갑니다 네 이만 먹으면 돼 아 네 한 번 더 웃어줘요 여러분 여수에 오셨으니까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어? 진짜요? 진짜요? 원하시는 하나씩 보내드릴 테니까 와 내가 얘기할 때는 아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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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괜찮아 이랬는데 아니 왠지한테 양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음 어? 어? 전복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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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기 전복장 안 좋아하신다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렇게 다르다니 전복장이 배달 온 한 잎을 제가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갓김치가 날까? 돌김이 날까? 멸치가 날까? 돌김? 네 네 네 네 네 사라진 아니 사라지지마 며칠을 좀 살까? 며칠을 좀 살까? 며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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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장? 있죠 왜ajang hamburg장 나 잡혔어. 있어. 나 물었어. 어떻게 돌려? 하 тер focuses 너 또 도망갔어 아 낚 privileges 낚지 쉽네. 밟 ще이자 ем 냠냠냠냠 우리 가고 있었어!!! 진짜 웃기네 저와 함께 여수밭바다를 나랑 같이 밥 올랐지요 정말 나 저번처럼 구독 당하고 싶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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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